오늘은 당뇨와 최장염 치료에 좋은 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쑥은 3-4월을 대표하는 나물로 성인병을 고치는데 3대 식품으로 손고필 정도이고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유지시켜 잔병치레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일주일에 2-3회 정도 쑥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집안에 암환자나 당뇨병 환자가 없다고 전해집니다. 한연구에서 된장에 시래기와 쑥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항산화력은 30배가 넘게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쑥에는 인체면역활성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아연성분이 굴보다 4배이고 소고기는 10배나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물로 위장과 신장간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오랫동안 장복하면 냉기를 몰아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탁해진 피를 정화시키는 작용으로 혈액순환장애를 막고 살균 및 진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쑥추출물은 고지혈증과 갱년기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총 콜레스테롤 감소와 중성지방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고 피부와 뼈 연골의 콜라겐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는 쑥의 유파틸린이 쇠장염 치료에 효능이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쇠장염은 사망률이 20-30%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대중적 치료법에 의존해야 했던 급성쇠장염 치료에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쑥을 사용했을 때 급성쇠장염 초기 반응인 아밀라아 재활성이 41.02%로 감소되었습니다. 염증인자의 발현은 72.83% 감소했으며 반면 항염증인자의 발현은 2.44배 늘어났습니다. 또한 당뇨환자의 쇠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에 매우 필수적이고 인슐린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쑥은 쇠장 손상을 막고 세뇨관의 재흡수 능력을 증가 및 조절하여 당뇨환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분석되었습니다. 쑥은 3월부터 새순을 뜯어 쑥버무리나 쑥전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쑥밥을 지어먹기도 합니다. 쑥버무리는 간단하게 쌀가루와 소금, 설탕을 적절히 배합하여 찜솥에 찌면 맛과 향을 풍미할 수가 있습니다. 쑥밥을 만드실 경우에는 먼저 채취한 쑥을 깨끗이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어서 생쌀가루나 맵쌀가루를 넣어줍니다. 이때 물을 조금 부은 후에 손으로 골고루 버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밥솥에 넣어서 취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쑥밥은 향이 은은해서 밥맛을 도둔히 한번씩 채취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생선에 쑥을 넣어 국거리에 쓰기도 하며 위장이 안좋으신 분은 쑥된장국을 꾸준히 먹으면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약재로 사용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방그늘에서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잘린 것은 1회 3호그램에 500cc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피부염에는 생포를 짓지어 상처에 붙이면 됩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이 강한 약재이므로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잘 맞지만 열이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또한 소량의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5월 이후부터 독성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